여기도 좋단데 여기 있을까요? 여기 좋은데 자리 어차피 죽은 인생 총을 하실까? 총 쏴보고 싶다 저럴다면 차라리 학교나 포측 학교 하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반에 그냥 키드로도 먹는 게 나은데 운영을 해서 파는 하려고 하는데 핵이 아이 너무한다 진짜 이팔 나도 핵 사고 싶다 차라리 핵 싸서 이런 핵 쓴 새끼 만났을 때만 쓰고 싶네요 진짜 근데 요새 하는 얘기가 핵을 한 명만 있으면 좋은 거래요 핵이 한 판에만 두세 팀씩 되니까 대체 핑 바이바이 아 형 핵끼리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스크린샷은 어떻게 찍어요? 에프.. 아니 저 프린트 스크린이요 그거 말고 그냥 스크린샷은 없나? 게임 스크린샷? 어? 키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에프.. 에프 12번인가 그럴걸요? 아 저 아니다 시프트 에프 12인가 그럴걸요? 아 F12 맞네요 그냥 F12 F12에요 그냥? 소리 난다 전 그냥 지금 녹화 중 핵쟁이 새끼 어떻게 죽이나 어허 월해 어허 어허 잘하네 개씨부라 3등인데? 아 2등 시켜주지 이래는데 3등이네 하아 킥캠 줘봐야지 어 킬러핵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서 데스크린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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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런것들 생겼나? 네 킬러핵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 저는 보여요 이거 아 저 들어가지는 있는데 일단 전 로딩 중 이거 전 데스크린 누르려고 하니까 뭐 킬러핵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어 전 지금 보고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음 예 예 예 예 아멘